한국 팬분들은 많이 뵀지만 필리핀 팬 여러분들을 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많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자주 필리핀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 팬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았던 시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끝났어요! 리액 injectio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